지난달 말 독일 검찰이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차와 기아의 10개 차종이 독일 배기가스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그린피스가 오늘 공개한 내용은 독일 연방도로교통청과 독일 환경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진행한 실제 운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 결과입니다. 이 검사에서 현대차, 기아의 10개 모델이 실험실 인증 검사 때보다 많은 유해 배기가스를 내뿜었다고 그린피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10개 모델 중 I-20, IX-30, 산타페, 투싼, 쏘렌토 등 5개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먼저 독일 연방도로교통청 검사에서 I-20는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6 기준인 km당 허용치 80mg보다 최대 11.2배많은 903.09mg이 나왔습니다. 또 IX-35의 배출량은 1,118.28mg으로 유로5 기준인 기준인 km당 180mg보다 최대 6.2배 많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유로6 기준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현대 I-20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km당 861mg으로 기준치보다 10.8배 많았고 기아소렌토 6.1배, 현대 산타페 5.3배, 현대 I-30 4.1배, 현대 투싼 4.1배 등으로 기준치를 4배에서 10배까지 초과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 측정을 한 모든 현대차와 기아 모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10.8배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현대차와 기아가 실험실에서만 배출가스 정화 성능을 높이는 장치 등 다양한 조작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기아 측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독일 정부로부터 배기가스 문제로 별도 제재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현재 독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